소울 것 같더라 아저씨 소울 것 같애써 일단은 저 도망갔다는 표현이 너무 맘에 안들어 저 도망갔다? 도망간게 아니라 한수 물러난거지 안드로이드 방화일금 경쟁일금 메모리를 공유한게 86% 과거를 공유한게 94%구요 노스에게 과거에 대해 물어본게 95% 제리코로 돌아온거가 34% 아 사이먼이 생존했는데 사이먼이 제리코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사이먼이 마커스를 용서한거래요 이게 용서 안하는 경우도 있나봐 쇼핑몰 그 다음에 쇼핑몰은 필수구 그 다음에 개인의 안드로이드를 전환함 전환은 거의 다 한거 같고 주인에게 침착하게 대한게 38% 제가 침착하게 병건하게 되었네요 나머지는 좀 강경하게 했나봐 그 다음에 행진 시행하고 나서 안드로이드를 전환한게 무시함 전환한건 거의 있긴 한데 몇분들은 안했네 1%들은 잘 안했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경찰이 행진을 차단했을 때 중요한건데 위치를 사수한게 64% 떠난게 23%고요 돌격한게 12%네요 그 다음에 경찰이 발포한게 23%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도망간게 20% 희생한게 51% 아 희생하는 경우도 있어 마커스가? 돌격한게 15% reasonable 아 그런거였어? 난 몰랐는데? 마커스가 도망간게 20% 이렇게 있네요 희생한게 Card Strip 2038년 11월 9일 코너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만다와 대화하기 아 아만다 아니야 아만다도 근데 안드로이드잖아 일단 아만다가 어딨는지 맨날 숨바꼭질 시켜가지고 아 오케이 저기있다 아니야 제리코는 망하지 않아요 이미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떨어졌을 뿐이야 살짝 아만다 어떻게 된거에요 당신 죽었었잖아 당신도 안드로이드야? 뭐지? 왜그러지? 오 뭐야 아만다 불신아 오늘이 일을 때 한국은 시민의 싸움에 있는 것 같고 마신은 그들의 마스터에게 올라가고 사람은 그들은 그들은 죽을 수 없지만 죽을 수 없을 것 같고 카스키 카스키이 뭔가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었구나. 아마 했었구나. 그런데 당신은 질문하지 않지. 침묵함. 입 다물고 있자. 코너 시리즈. 아만다의 사진. 아멘다의 사진 사진을 봤어요. 그녀의 학생이었어요. 아... 이 장소. 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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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맨날 나한테 다 넘기는 거야. 하아.. 진짜... 어? 아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1주 때는 언제고 헹크 친구 루트 해제댐 근데 헹크 진짜 나랑 친구인가봐 내가 골라준 옷 그대로 맨날 입고 어제 옷 골라줬잖아 하키스타일 그것만 계속 입고 다녀 헹크와 대화하기 일단은 뭐 살펴보기에 있는지 한번 보긴 보고요 어? 어떻게 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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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t give up. I know the answers in the evidence we collected. If Perkins takes it, it's all over. There's no choice. You heard Fowler, we're off the case. You've got to help me, Lieutenant. I need more time so I can find a lead in the evidence we collected. I know the solution is in there. Listen, Connor. If I don't solve this case, CyberLife will destroy me. Five minutes, that's all I ask. 친구 루트 해제된 헹크의 책상에서 열쇠 짓기에 서둘러 보관소로 가게 때렸나봐 한대 한대 때렸나봐 둘이 싸우나봐 아니 저게 시간크는 거였어? 좋아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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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 자식아 오케이 가자 여기서 사용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 생일 113456 연명할 비밀번호 123456 연명할 비밀번호 연명할 비밀번호 생체부품 분석중 재가동을 위해 필요 47267그럼 필요하다고? 뭐가요?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뭐가 필요하대요 어쨌든? 이건 안돼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조사하기 조사하기 자여기서 한번 보자고 조각상 아니 그걸 그렇게 할거면 들질 말았어야지 열기 열기 룩루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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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돌려놓기 그 다음에 마커스 재생하기 오른쪽 모ź 로드 룩루퍼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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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로드 로드 둘 음룩 그 다음에 돌려놓기 위에? 위에 그 다음에 IT 총 칼 흠 옆에 여기도 아 맞아 자기가 혼자서 제가 운 불가능 작동 가능 생체부품 뭐가 부족한가봐 이거 아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아니야? 아 됐나? 조사하게 재가동을 위해 필요 3983 필요 3983 오케이 얘한테 3983 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잠깐만 3983 3983 3983 얘가 가지고 있는데? 사용 불가 뭐야 얘 거를 떼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사용 불가 아니야? 조사하기를 해야되나? 조사하기로 못 바꾸나? 얘 거 좀 떼가자 진짜 9164 41 47 뭐뭐 필요하다는데? 4 4717 아 손에 이미 들고 있어서 그런건가? 설마?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떼가서 한 다음에 쟤한테 붙여놓고 3983이 필요하다 그랬거든? 얘한테 넣고 쟤한테 붙여놓고 쟤한테 붙여 쟤한테 붙여놓고 쟤한테 붙여놓고 끄기 끄고 얘꺼를 떼가야겠다 3983을 떼서 저 맨 끝에 애한테 갖다주면 되겠다 손에 하나밖에 못뜨는거였는데 왜 안되나 했다 여기에서 여기다가 넣고 얘가 제리코가 어딨는지 알거에요 눈 돌아오나 눈 돌아오나 눈 돌아오나 아 아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아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헐 그를 교란시켜보기 아 얘를 설마 교란시켜야되나 아 제가 도움 불가능한데 얘한테 필요한건 뭐지 어떻게 교란시키지 얘를 아 아 조각상을 설마 이걸 가져가야되나 이걸로 목소리 목소리 음성샘플 아 아 이런거에요 음성복사완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가져갈 수 없을거 같고 진짜 얘는 최신이라서 그를 교란시켜보기 이게 그래픽이 너무 좋아 마커스의 음성을 숭내낸다 아 아 아 아 이걸로 속해서? 속네 알투 뭐 미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ve been dreaming about this since the first second I saw you I've been dreaming about this since the first second I saw you I've been dreaming about this since the first second I saw you Don't do it Kevin. I know how to stop the deviance. You're off the case and now it's gonna be definitive 왜 저래 쟤는te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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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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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모 동그라미 네모 왜이래? 얘는 갑자기 나를 왜이래? 왜그러세요? 얘도 고피나 어떡하지 나 근데 여기에 총알 총알 박혀가지고 마지막 기회've 코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씨 뭐가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사냥개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전생의 통계 한번 볼게요 뭐가 되게 많다 여기는 음 처음부터 보자면은 여기에서 오케이 여기에서 제리코의 위치를 모르는 게 98%고요 제리코의 위치를 처음부터 알 수도 있나보네 증거가 충분한 게 96% 그 다음에 헹크가 자신의 책상으로 간 게 87%고요 그 다음에 퍼킨스가 도착한 거 FBI 퍼킨스가 안 올 수도 있나봐 4%는 안 오네 헹크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게 65%였고요 헹크가 퍼킨스를 때린 게 65% 주인 분산을 가지고 95% 가지고 들어가서 케빈을 무시한 게 45% 야 근데 케빈도 아니고 개빈이라고 하니까 뭔가 아 개빈이긴 개빈인데 캐빈이라고 하고 싶다 이 생각에 그 다음에 개빈이 의심한 게 68% 그 의심을 가지고 증거실로 내려간 게 95% 그 다음에 와서 어 뭐 이거저거 다 발견을 했는데 어 다니엘과 대화한 건 41% 정보 없음이 41%고요 다니엘은 애초에 물어보면 별로 도움이 안되나보다 그 다음에 마커스의 방송이랑 흉내를 낸 게 50%밖에 안 돼요 어 불량품을 속인 게 49% 불량품을 추궁한 게 55% 그 더 어쨌든 제리코의 키를 다운로드한 게 70%고 제리코의 키를 다운로드 못한 게 있나 보네요 그래도 결국엔 제리코의 위치를 알아낸 게 93% 개빈이 돌아온 게 66% 안 돌아올 수도 있나? 개빈과 싸워서 승리한 게 64% 나머지는 그럼 컨트롤이 안 돼서 못 이겼다는 건가? 아니면 뭔가? 코노가 개빈을 기절시킨 게 64%네요 나머지는 뭐 기절을 못 시켰거나 코노가 죽고 뭐 이랬을 수도 있겠네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와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화장실 좀 금방 아 살짝 시켰을 수도 있으려나? 근데 오자마자 총알을 막 쏘고 이래가지고 아우 그게 백살라라라 모르겠네 가동 갔다갔어 아T 이응이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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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이응 이응이응 이쁘다. 혹시 모르니깐 제리코.. 아아아아아아 제리코 제리코로 합류하는구나 adres you got big gospel d my 네. 대박이다. 오케이 맞아 요즘 아주머니는 그냥 저렇게 가는 거야? 빠빠 혹시 모르니까 조심히 하면서 조심하면서 보내주자 화물선이 이래 표식 없이도 갈 수 있나? 뭐야 아 오 이야 제리코 찾기 너무 잘생겼잖아 너무 잘생겼잖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 어떡해 미치겠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카라 오늘 막 왔는데 제리코 찾기에 사람이 막 있는데? 아니 아니 안드로이드들인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위험을 대비해서 준비 어 뭐야 다시 코너인가요? 아 빠른 스킵 좋아요 헉 많아진 거 봐 안드로이드들 야 야 처음에는 몇 명 없었는데 자 일단은 주의를 제리코 제리코 둘러보고 엘리스가 좀 실만한 곳에 뉴스를 막 보고 있는구나 어 엘리스를 위해 따뜻한 고착 따뜻한 고착 어 저깄다 저게 아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불이 있어 엘리스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앉아있어 여기 따뜻할 거야 아픈건가? 일호숙이 약은 없잖아 아픈건가? 아픈건가? 일호숙이 약은 없잖아 약은 없잖아 아픈건가? 어? 뭐? 아픈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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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어제 아까 아침에 어 어 뭐야 여기까지 왔어?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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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의 이목도 끌지않기에? 오케이 근데 뭐 안드로이드긴하니까 거기 뭐지 이게? 뭐야 화물선에 함정이? 거기? 그 다음에 폭탄을 왜 준비하고 있는거죠? 도대체? 뮤직선을 다같이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하 위에 표식은 제가 선택했던거 그대로 있네요 이 층으로 한번 올라와볼까요? 어?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어? 카라 아 다시? 카라 시점이네요? 온능 찾아야돼 제리코의 지도자 마커스찾기 마커스가 뭐 지도자가 되버렸구나 에이 자 잘 안보이긴 하는데 나름 뭐 장비같은 것들도 어디에서 가져와가지고 사용하고 있나봐 저기로 넘어가면은 저 사무실 같은데 안에 있을 것 같애 어? 사이먼? 사이먼 여긴데요 어? 마커스 여깄는데? 이야 역시 대장답게 근데 왜 이러고 있어? 뭐? 아 아니 안드로이드인데 왜 이렇게 찌질 없어 안드로이드인데 왜 이렇게 찌질었어 안드로이드가 남겨서 안드로이드가 남겨서 그녀는 학교를 보내줬죠. 아마 여기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건강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일괄했어요. 그녀는 전용 passports, 그녀는 쉽게 변화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녀에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너는 그 여자친구와 함께하고있어? 너는 우리가 우리가 싫어해? 네 너는 왜 그리워? 비밀은 뭐야? 그녀는 그녀는 그녀 아니면 그녀는 그녀는 그녀 그녀는 비밀이에요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중요해 마커스 근데 좀 안 좋아보인다 상태가 엘리스한테 얼른 돌아가자 돌아가서 얼른 엘리스 어? 어? 엘리스 그래 어쩐지 아까 아침부터 떡밥이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냥 그런 막 추억하고 이런 건 뭐야 아빠는 그 원래 친엄마가 친엄마가 데리고 갔나보네 버리고 가서 그냥 딸 안드로이드도 사고 청소하는 것도 사고 이랬나봐 친엄마가 애도 데리고 같이 도망갔나보네 그래도 말은 해줘야되지 않을까? 안아준다 그럼 연락아 이런 건 뭐야? 아빠 미소 뭐야? 아빠 미소 뭐야? 아빠 미소 뭐야? 웃기네 저거 가족 됐네 이제 왜 그러지? 다 너 권 아니야 후회는 없다 아빠 미소 뭐야? 우리 집중들도 전신을 끊지 않네 나는 내 바람이 없는 글쩍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무인은 우리 스스로를 보고 자신이clears Barker 딱 딱割고 그 점이 accounted for 그리고 바로 우리 다음 하는거 하하느들 마케스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되겠어? 숨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숨는 건 그냥 평생 여기서 산다는 거잖아 대화를 해봐야지 대화를 해보고 대화가 아마 안 되겠지 잘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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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혼자서 그들과 함께 얘기해 말하지 마 마케스 그들 죽을 수 있어 괜찮아 주인공이야 행동하는 게 진짜 사람 같아서 영토 주장은 안 할게 진짜 생각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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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Since you've been here you've given us hope you've given me hope Today a deviant arrived in Jericho and he told me that he stole the truck transporting radio active cobalt Hmm? He said that he abandoned the truck somewhere in Detroit and rigged it to explode I convinced him not to do it To give me the detonator 일단 가져가 그럼 날씨였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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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üstérie several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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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딸기 얍어욤어욤어가 어제 그렇게 다 제가 싫어하는 것만 했는데도 연인이 되긴 되네요 무조건 연인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노승하자는 대로 한 번 다 했었으면 어찌 됐을런지 아 뭐야 어 뭐야 아 이게 얘 상상 속이었구나 이게 얘 머릿속이었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가 아니라? 마코슴머기 왜? 이유 지시 설득 어 뭐야 당신을 알아 설득 데이 호소 당신을 알아 아 그렇게 너무 비꼬진 말고 어 침묵 질문한다 점점 불안정해지는데 이게 안보여서 약화시킨다 너 정말 이것이 필요없어 너 더 믿지 않는다 너 더 믿지 않는다 너는 살아있다 너는 살아있다 너는 누구를 정해지고 너는 혼자서 너는 혼자서 너는 살아있다 L1 세모 R1 동그라미 L1 네모 어 미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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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불량품이야 어 어떡해 배신아 마만따 뭐야 뭐야 설마 그런 코너가 말해가지고 설마 그런 코너가 말해가지고 헉 안돼 카라야 카라는 안된다 콜라가 말했나봐 콜라가 말했나봐 코너가 말했나봐 아니면 코너가 생각하는 거를 공유하나 어떻게 해 사리 아 어떡해 아 바닥에 저비 어디로 이리 어디로 어디로 oms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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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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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걸을 탈출하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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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빨리 가자 메세지 사이몬과 조신을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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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스틱은 Again 제리코를 보가시키라고? 오우 제리코를 폭파시키기 밑으로 내려가서 배를 폭파시키는게 임무인가봐 아 어떡해 제리코를 끝냈어 제리코를 끝냈어 우리 사람들을 살려줘 마이크스 음 음 으 으 으 으 나 찾는거구나 으 어떡해 그거 너는 아무 문제에 대해 다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라, 우리 카라가 가면 되죠. 너무 늦어, 카라! 당신을 살려줘! 알리스! 아니, 우리 뒤에서 가지지 않지? 카라가? 그를 떠나지 못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다행이다 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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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아아 미치겠네 빨리 빨리 아 어떡해 어떡해 아래라고 미음 그렇지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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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도와주세 좀 어디야 처음 도와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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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마콧스? policymakers 떠나기 개입한다 그렇지 옆으로 내리고 어떡해 미흡 그렇지 옆으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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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못하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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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밀 아 제발 아 제발 아 죽지마 제발 죽지마 제발 죽지마 제발 죽지마 제발 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애 으아 앰 야 미안합니다 됐어 가자 다림질찾기 이쪽으로 혹시나 모르니까 확인해보고요 얼마 안남았어 개입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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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나 안드로이드야 이 자식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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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였네 아 진짜 카라는 카라는 진짜 안된다 카라는 안된다 어떡해 죽은척하게 움직이지 않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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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움직이면 안돼 앨리스 움직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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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 안돼 움직이면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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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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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시켜 아 Pass 아 어떡해 못 쓰고 간다 아 어떡해 오케 때리고 동그라미 그렇지 아래로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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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아 동그라미? 와오오 와오오 아론? 옆으로? 아! 어떡해 한 대 맞았어 죽지 말아줘 어떡해 코넌 한 대 맞았어 아 두 방 맞았어 독종 하나 달라붙었네 쓰읍 쓰읍 하.. 교차하는 운명 아.. 오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카..카라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제리코의 3인방 트로피를 회두했습니다 우리의 이론 트로피를 회두했습니다 3개 다 혹시 볼 수 있나요? 아 아론 버튼으로 코너의 순서도 이거는 일단 마커스 마커스 꺼네요 자 가겠습니다 전세계 통계를 한번 쭉 볼게요 마지막이 진짜 선장실이 94%고 선장실에서 시작을 안하는 경우도 있나봐요 근데 대체로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사이몬 조시 노스와 의논한게 54%고 그 중에서 노스랑 의논하는게 93%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엔 노스와 의논한게 93% 노스에게 키스한게 79%고 키스 안한 놈들은 뭐야 노스 싫어하는거야 그 다음에 노스가 마커스를 두고 떠남 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긴 하나보네요 코너는 노스가 떠나는걸 지켜본게 90% 고요 뭐 여기서 안 지켜보는 경우도 있긴 하나봐 제리코가 공격당하는거는 당연히 일어나야되는 필수 챕터인거 같고 마커스와 함께 복도에서 동료와 만나고 탈출을 시도하고 루시와 만난게 아 루시 아까 그 처음에 나를 깨워준 그 친구 반 여기 없었던 그 다음에 복도에 있는 마커스가 90% 그 다음에 개입한게 78% 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나보네요 그 제리코 그 안드로이드들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나봐 그 다음에 군인은 처리한게 76% 고 대체로 그냥 그냥 대체로 도와준대요 도와준대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들이 탈출한게 78% 다음 복도로 넘어간게 90% 군인들이 마커스 쪽으로 있는게 다가오는게 필수고 올라간게 71% 통로로 들어가다 그 다음에 군인들을 기절시킨게 54% 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그 위에서 그 통 안 떨어뜨린게 몰라서 아마 못 떨어뜨린거 같아 이건 사람들이 그래서 화물칸에 들어오고 나서 조시가 군인과 싸우고 있었을 때 개입한게 88% 그러면은 조시가 죽는 루트도 있기는 있나봐요 아까 그 내가 도와주던 그 친구 있잖아 그 다음에 군인을 무력화한 85% 조시가 탈출하고요 아 조시가 탈출하긴 무조건 탈출하긴 하나? 뭐 좀 아프게 탈출하냐 그건가? 그 다음에 화물칸에 있는 마커스 여기서 군인들이 난입한게 74% 군인들이 무력화시킨게 74% 나머지들은 아 이거 마커스가 죽는 루트도 있나봐요 칸트다운 개시 복도에 있는 마커스 다른 이들과 합류를 하는건 필수고요 노스가 총에 맞은게 88% 노스를 구하기로 한게 81% 야 안구하고 간 사람들도 있네 노스를 구한게 80% 아니 잠깐만 노스를 구하기로 했는데 81%가 노스를 못구한 1%는 도대체 뭐야 너무 허무하잖아 코노가 마커스와 노스를 보호한게 67%고 보호 안하는 것도 있나? 군인들을 죽는게 67% 그 다음에 피지컬이 떨어져서 마커스가 뛰어내린게 87% 마커스가 동료들과 함께 87% 사이먼이 그와 함께 뛰어내린게 50% 사이먼이 죽는 루트도 있나? 조시가 그 아 약간 배신 배신하는 경우가? 아 사이먼이 없을 수도 있나보다 그 다음에 조시가 그와 함께 뛰어내린게 84% 노스가 함께 뛰어내린게 80%고 코너가 함께 안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나보네요 코너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배 안에서 요건 다 필수고요 카라를 발견한게 60% 폭탄을 발견한게 60% 폭탄을 못 볼 수도 있고 조타스 뒤에서가 이제 아 조타스 뒤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루트도 있나봐요 90% 그 다음에 마커스를 협박한게 90% 마커스와 대치한게 90% 불량품이 되기로 한게 77%고요 나머지는 인간 쪽에 이제 그 원래대로 원래대로 있기로 한게 나머지 23%인가봐요 대체로는 뭐 불량품이 되기로 하네요 그 다음 마커스에겐 경고한게 73% 이제 그 FBI가 쳐들어올거라고 제리코가 공격당한게 77%고요 그래서 쭉 오 뭐야 뭐야 아니 건너뛰는건 뭔데 아니 뭐 코너가 뭐 하는게 사실은 굉장히 많나봐 코너가 하는게 뭔가 굉장히 많은데 뭔진 모르지만 싹 다 건너뛰었어요 아마 그건거 같아 이 불량품이 안되기로 했을때 불량품이 안되면 마커스를 잡으러 가는 루트가 이건거 같고 이 위에가 불량품이 되기로 난 이후에 마커스 대신에 코너가 뭘 하는 그런게 있는건가 스피드론 스피드론이었네 진짜 그 다음에 코너가 다른 이들과 합류한게 73%고요 마커스를 도운게 67% 코너가 다른 이들과 함께 뛰어내린게 72%네요 그렇게 해서 코너가 제리코 거주자들과 함께 탈출한게 75%입니다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 카라 카라 한번 봅시다 카라 엘리스 루토와 함께 차를 타고 제리코로 향한게 83%고 위에는 도대체 뭐죠? 그 다음에 밖의 봉게 95% 그렇게 제리코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마커스와 만난게 90%고 마커스를 안만나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해서 엘리스가 이제 안드로이드라는거를 알게 되는 순간 엘리스를 안아준게 94%고 어 저리가 하면서 떨어진게 아니 엘리스랑 떨어진건 뭐야 정말 정없다 정말 복도에 있는 카라와 엘리스 루토와 함께 도망친게 80%고요 루토와 문을 연기 80% 엉뚱함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나요? 뭔진 모르지만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잠깐 갔었나봐요 루토가 총에 맞는거는 무조건적인 발생인거 같구요 갈림길에서 카라와 엘리스 91% 루토에게 달려간게 80% 루토를 버리고 가는게 16% 출구를 향해 달리는게 91%구요 인간 쓰레기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안드로이드가 막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할 때 문 열어준게 74% 안드로이드가 들어오지만 총에 맞은게 74% 안드로이드가 들어왔을때 총에 안맞은 경우도 있나봐요 반격한게 73% 그 다음에 선실에서 탈출한게 91% 카라가 도망가는게 91% 중에 탈출을 시도한게 쭉 가다가 군인들이 군중에게 발포한게 90% 죽은척한게 54%네요 죽은척을 안하고 계속 도망가고 어쩌고 하는것도 있나봐요 저는 죽은척했죠 군인들이 다가왔지만 가만히 있었던게 58% 그래서 쭉 올라가서 제디코를 탈출한게 73%네요 하아... 하아... 이건 그래도 살기는 잘 살았어 하아... 오후 4시 17분 마커스네요 아... 그... 그 할아버지구나 진실... 그 할아버지야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우울함 조언 조언 기리를 도와줬어 카르 도와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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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세요? 뭐야 그 아들놈 아니야? 그 망나니 아들놈 아니야? 그 망나니 아들놈 아니야? 헐 쟤가 저렇게 올 자격이 있나? 아버지의 무덤에 올 자격이? 하고있는 꼬라지 보니까 돈 다 날려먹었나 본데 또? 완전 장례식장이네 속이 뭐지? 아 그 폭탄 그거 버튼 하아 응? 동족들과 대화하기 카라에게 사과하고 코너의 운명을 결정하기 일단 카라에게 먼저 가겠습니다 대화하기 뭐야 결국에 여권은? 여권이 없잖아 마크스 응? 그 다음에 코너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대화 상황은 어때? 아 뭐야 내가 말해주는 거구나 수용소 생존자 상처 수용소 대화하기 하아 다친곤 괜찮은가? 노스랑 관계가 좋아지고요? 코너의 운명을 결정한다는데 내가 도대체 코너의 어떤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지? 일단 다른 친구들한테도 말을 다 걸어볼게요 사이먼인 것 같네요 사이먼 왜? 사이먼이랑 관계 좋아짐 그 다음에 코너는 가장 마지막에 말 걸게요 왠지 말 걸면은 다음 그걸로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 코너고 얘가 그나베 여기 친구도 이름 뭐였지? 조시였나? 다 그냥 날 지지? 다 그냥 날 지지? 지지해준다 이런 것 같은데? 오케이 여보의 안드로이드 봐 어떡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자 마지막으로 코너의 운명은 결정해주러 가겠습니다 코너의 운명은 결정해주러 가겠습니다 코너의 운명은 결정해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응 Cabin님 용서해야지 음 음 음 음 음 사이버라이프? 근데 스태티스틱으로 말하자면 항상 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조심해. 메모리만 뽑아갖고 그 여기 갔다온 메모리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데다가 이제 다른 코너한테 껴놓으면 모를까 앞 뒷부분 메모리만 삭제하고 동족들에게 결정 알리기 음 사오기로다가 하면 몰라도 설마 단상이 올라가서 알리는 건가요? 말하기 맞네요 수용소에 평화적으로 행진해 당국이 압박을 가하기 수용소에 습격을 실시해 안드로이드들을 해방시키기 그냥 시위로 하자고? 아 고민되네 모든 것들은 혁명이 일어나야지만 되지만 게임만 봤을 때는 시위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시위로 가겠습니다 시위로 가겠습니다 시위로 가고 혁명은 한 번 더 보는 걸로 아예 폭력적인 성향으로 아예 쭉 밀어서 혁명까지 달려보는 걸로 아예 쭉 아예 쭉 아예 쭉 어.. 뭐예요? 오~~ 뭐야? 영원의 밤 영원의 밤 영원의 밤 영원의 밤 영원의 밤 영원의 밤 어디에도 아마 정답은 없을 거야 그냥 선택일 뿐이지 근데 마지막에 세 개가 있네요 세 개가 있네요 세 개 단순히 그냥 혁명이랑 시위 두 개만 아닌가봐 자 한번 전세 개 통계를 봅시다 경의를 표한 게 54% 그 다음에 칼에게 털어놓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 뭐야 여기를 건너뛴 건 뭐야 아 아예 밑으로 시작하는 루트가 또 따로 있군요 그 다음에 성역의 마커스가 88% 교차하는 운명에서 제리코가 공격당한 게 여기에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노스와 대화한 게 81% 노스와 마지막으로 공유한 게 73% 카라와 대화를 또 안하기도 했네 다 사이먼과 대화한 거는 심지어 50% 밖에 안 돼 나머지 반은 사이먼이랑은 얘기도 안 했어 코너와 대화한 게 72%고요 코너를 살려준 게 72%네요 그럼 코너를 용서 안 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세상에 평화적으로 시위한 게 49% 마커스가 동족들을 위해 시위를 하기로 결정한 게 51%고 그러면은 그 뭐야 마지막에 아예 혁명으로 가는 게 나머지 반환 하나랑 하나가 또 뭐가 따로 있겠네요? 아니야 아니야 반반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개에서 나머지 50%가 갈린다는 거 아니야 의자소리라니까 의자소리라고 의자소리 미치겠네 이거 의자소리라고요 의자소리 이거 아 이걸 좀 내려놓든가 해야지 아 이쪽으로 내리는 건가? 아 이거는 등받인데? 아니 이거 왜 안 내려가? 의자가 아니 의자가 고정이 됐나 안 내려가네? 아니 좀 아니 좀 내려가 아 몰라 그냥 해 다음으로는 아 뭐야 R1 버튼으로 코너의 순서도 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그건가보다 코너가 이쪽으로 안 오고 그거에 쓸 경우 인간 쪽에 있을 경우 2038년 11월 10일 저녁 9시 24분 원겸 개발하는 조명א 께 품위를 그런데 시위도 이제 불법이 됐네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소중한 것들을 통해서 죽음을 수 있게 해결해 지금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의 위협을 도난, 불량품 지도자 도난 IT 시스템을 정지했대 도난 당한 무기 지적 생명체 군대 여론 다른 질문할 거 2038년 11월 11일 저녁 10시에 48분 뭐지? 안드로이드들 있는 거 아니야? 아 코너 아하 와 코너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그니까 핵, 핵크가 조금 걱정돼서 핵크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핵크는 그래도 안드로이드에 좀 오, 저기였던 거 같긴 하니까 타워봐 묘층이야? 묘층짜리야? 우리 코너 죽으면 안 된다 최일 캐릭 뭐? 진짜 여기서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딱 봐도 후... follow me we'll escort you thanks but I know where to go maybe but I have my orders 으흠 경비 따라가기 일단은 주의를 한번 둘러보긴 하고요 여기가 사이버라이프구나 내가 아직 저기 국가에서 차단하고 그러진 않았나 봐 아하 너무 쎄하다고? 이미 알면서도 뭐 메모리 칩을 가져가려고 한다든가 아, 그런 의미에서 들여 쓸 수도 있긴 하죠 솔직히 저 안드로이드들인가? 옷은 어디서 이렇게 또 싹 오 안드로이드들이 막 이렇게 서 있네 얘는 하루 저양에도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여기로 근데 너무 사람이랑 똑같이 생기니까 나는 나는 안드로이드들 저렇게 사람처럼 나오면 아우 진짜 진짜 뭐 대입하게 될 거 같애 이렇게 감정을 이게 뭐야 웨어하우스? 지하 49층에 있는 창고로 가기 음 이따가 저기 사 마 저기 지하 49층 31층 전에 엘리베이터 멈추기 잠깐만 패널 사용하기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오케오케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측 오케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해킹하기 오케 오케 카메라 상태 꺼지고요 예측 자 예측 예측 예측을 한번 좀 해보자고 이렇게 하고 하고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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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도 한번 해봐 아 요렇게 하고 아이쿠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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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 뻔했네 음 이걸로 가자고 그 다음에 시.. 실행하기! 빡! 엑스! 그러자 뭐야! 알투! 어 조심해! 코너아 조심해! 너 죽으면 안돼! 난 진짜 너 죽으면 나 과몰입 할거야! 알투! 그렇지! 그렇지! 알본! 빵! 너 죽으면 진짜 너 과몰입 할거야! 안돼 죽지마! 이거 빨리! 유언 54의 음성 다행이다 디트로이트 서부공단 누구 시점이죠? 버스.. 아 카라아 마지막 버스까지.. 19분 남았어요 대화하기에 괜찮으세요? 난 정말 추워 춥다고? 어.. 기능을 끈다 아.. 기능을 끌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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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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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주의 감시가 심하니깐 보수 터미널론 어 뭐야 아이고 주워가야겠다 집 뒤에? 혹시 모르니깐 총알은 있나? 가자 안타고 걸리면 안 돼 안타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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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수 없잖아 어떡해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봐요, Alice. 할아버지요. 하지 마! 아무것도 없지! Shut up, I said! Are there any more? They're like brass. The more you learn, the more you buy. You know, we don't have to spend the money here. I'm freezing my nuts off. Let's get it to you. I'm freezing. There are soldiers everywhere. We need to be careful. Come on, get moving! Hurry up! Get in!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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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What are you doing? We can't help them. The soldiers are everywhere. We can't just leave them. They're going to kill them.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Ah, really! You're dying! Okay, let's go. No, no! No, please. No, no! I'm dying. Yeah, I'm dying. No, no, I'm dying.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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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nd even I'm dying. Let me get up! How are you doing here? 살려! 아니! 어? 무기 찾기 집기 헉! 뭐야! 가야! 어떡해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디뜨루엠 대통령이 있단 말이야 우드로이드 에비뉴씨네 아까 그 거리인건가? 수용소로 헹진하기 로드는 안 해요 디뜨루엠 제5 수용소 밖에서 안드로이드에 집결중 뉴스에 나오는 거야? 실시간으로? 화가 그거 어리네요? 다 죽자고? 안돼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근데 방금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L1 항공하지 않으면 발포한다고? 뭐야? 어? 기자들? 평화로움! 단호하게! 뭐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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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막... 뭐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변건하게 어, 여론이 좋아지고 있어 어떡해, 걸어가? 어, 제가 걸어가는 거네요 어? 헐 헐 주먹을 쥐는 건 안 돼 손을 든다 안 든다 주먹을 쥔다 기자들 봐 헐 헐 디트로이트 지금 오수용소 밖에서 안드로이드 집결 중 오 조스 더그레스 채널 16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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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비오고있는데? 또 카드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거야? 다 코너는 아닌거 같은데? 코너처럼 안생기지 않았어요? 어? 누가 왔나? 전환하기 L2 뭐야! 헐 헐 쟤는 이제 그 사람 쪽 을 선택한 코너rin거구나 어 뭐야 아 뭐야 아 카라 살아있었어 살아있었어 대신 걔를 못 뭐야 수용소 가는건가? 아 이거 어디야? 마커스 있는게 아니야? 아 버스 타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점프 잡혔나봐 잡혔나봐요 손 올리고 줄에 합류하라고? 줄에 합류하라고? 제 5호 수용소 시내 오후 11시 2분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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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오기 스트레스 내려갔다 너 먼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말해줄게 진짜 이거 해야 돼. 내가 좀 해봐. 제발. 가자. 일단은 최대한 말 들어야지. 이거 어딨냐 근데? 재활용하는 곳인가요? 뭐지? 이게 뭐야? 기회성 하라고? 어떡해 아 못 찾겠어 어떡해 어? 벗으라고? 어? 벗으라고? 우기동름끄끄先 우기동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워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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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gue 그럼, 이 방에 뭐, 여기가 가지고 오는 거랑 자, 여기, 여기! 너, 이거 ratic 아 내가 할게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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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러면 옆에 사람 죽을 것 같아서 어 이거 어디야 도대체 뒤에 무슨 포크레인 같은 거 있는데 이 뇌 쪽을 맞으면 죽나보구나 베리스에게 돌아가기 잠깐만 저게 뭐야 올라가기 아 뭐야 엘리스에게 돌아가야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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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니 어디가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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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